뭐 얘기하면 뭐 하겠어. 아직도 슈트 원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와 진짜. 한 장. 자 그래서 제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누가 다 부터 만들어 주세요. I can help. 묻는 말. Can I help? 문장 완성. How can I help you? 그래서 기본 형태. 가장 중요한 기본 형태. 세 가지 중에서 뭐? 양념식. 양념식. 그 다음에 help의 뜻은? 돕다. 돕다. 라는 무슨 시? 다시요. 그래서 이런 거 필요 없겠죠. 당연히. 그렇습니까? How can I help you?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How can I help you? 그랬더니 저는 경찰관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I am looking for a police officer.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뭐? 비동사. 그렇죠. 비동사. 룩포는 그럼 무슨 뜻일까요? 룩포. 룩포. 찾다. 찾다. 그럼 룩핑포는? 찾고 있는 중이다. 찾고 있는 중이다. 찾고 있는 중이다? 무슨 시에요? 찾고 있는 중인. 어떤. 찾고 있는 중인. 그래서 비동사가 필요합니다. 얘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 땐. 오케이. 그래서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에게 뭐 보다 해볼까요? 하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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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ople should sleep People should sleep은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은 다량한 판단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묵는 말 만들기 첫 단계 Should people sleep 문장 완성 How long should people sleep 사람들은 얼마나 오래 자야 합니까? How long should people sleep 그래서 세 가지 중에 양념치고 슬립의 뜻은 자다 자다 하다시니까 비 동작이 없고요 How long should people sleep 그랬더니 우리가 사람이니까 뭐 대신에 뭐 왔어요? People 대신 we가 오죠 오케이. 우리는 일곱 시간 자야 돼 오케이 우리는 일곱 시간 자야 돼 We We should sleep We should sleep We should sleep For seven hours For seven powers가 아니고 hours죠 We should sleep for seven hours 그리고 H가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럼 for seven hours가 무슨 뜻이에요? 일곱 시간 동안 일곱 시간 동안 그래서 참고로 세븐타임스 세븐타임스는 무슨 뜻이에요? 일곱 시간 일곱 번입니다 이거 일곱 번 타임이 시간이라는 뜻도 있지만 번 횟수라는 뜻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일곱 시간이 아니고요 일곱 번입니다 이건 오케이 일곱 시간은 뭐예요? 어느정도 세븐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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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시간 동안은 얼마나 오래?" 라는 질문에 대한 답답이죠 그래서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었더니 그랬더니 OK, 다음 표현 제가 이 편지를 어디로 보내야만 합니까? 누가 나부터 문 들어주세요 I should send 물놈을 만들기 첫 단계 문자 완성 그 다음 뭐라고요? 이 편지 제가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OK, letter Where should I send this letter?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난 뭐 대신에 암방 끌어봤자 뭐 이 편지 대신에 너는 그것을 어디로 보내야 돼?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너는 그것을 이 주소로 보내야만 한다 너는 그것을 보내야만 한다 너는 그것을 보내야만 한다 무슨 뜻이에요? 이 주소로 이 주소로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OK, 그래서 묻고 답해보겠습니다 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물었더니 Where should I send this letter? OK, 그랬더니 뭐가 빠졌는데요? 하나가 You should send 너는 보내야 한다 뭘 보내야되는데? What? 무엇을 보내야되는데? It? 그래서 뭐라고요? 이 문장이 뭐였더라? You should send it to this address You should send it to this address You should send it to this address OK, 그럼 제가 얼마나 자주 개를 시켜야만 합니까? 누가 나부터 만들어주세요 저는 I should watch I should wash 내가 씻겨야만 한다 그럼 제가 씻겨야만 합니까? You should I wash I wash 그러면 문장 완성 How often How often How often Should I wash my dog? Should I wash My dog My dog How often How often T가 소리 안 납니다 How often should I wash my dog? How often Should I wash My dog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My dog Your dog 대신에 It OK 그래서 너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씻겨줘야지 저는 씻겨야 한다 You should want Once a week Once a week Once a week Once a week Tw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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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세 번은 Three times 네 번은 Four times 이거 네 시간 아니라 그랬어 됐습니까? 네 시간은 뭐라고요? Four hours 그러니까 More more times은 몇 번이야? 세 번, 네 번 두 번이 뭐라고? Twice 한 번은 Once You should wash it once a week You should wash it once a week OK 그래서 once a week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얼마나 자주 얼마나 자주 일주일에 한 번 또 짝이 맞고요 그 다음에 You should wash Should I wash 누가 다와 누가니 OK 그래서 묻고 답하기 문장 보겠습니다 뭐라고 물었더니 I'll open I'll open I'll open I'll open I'll open How often Should I wash my dog How often Should I wash My dog 그랬더니 또 아까랑 똑같이 뭘 하나 빼놓으세요 뭐라고요? 그래서 You should wash it once a week You should wash it once a week You should wash it once a week OK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8번 문장까지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끝낸 거 우리도 빨리 끝냅시다 OK 수고하셨습니다 10-8번 문장까지 수고하셨는데요 쇼프라는 사람은 한 두 명이에요 OK 수고하셨습니다 OK 수고하셨는데요 수고하셨는데요